중국 남방지역이 최근 역대급 폭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는 가운데에 이번에는 구이자우성에서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구이자우성은 오랜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고원의 일부분으로 티베트 대구원과 훈안과 광시의 구릉산지 사이에 놓여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남방지역은 광시성과 광둥성, 푸젠성 등 중국 남방에 집중후와 국지성 폭우가 내려 일부 도시가 물에 잠겼으며 비는 중부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후베이성 이창시에도 비가 오면서 산샤댐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6월 20일 오전 9시의 일기도입니다. 일기도를 보시면 한국 서해상에는 1000헥토파스칼 시노트의 저기압이 보이며 한국을 향하여 서해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으며 한국 서해 가까이에 접근해 있으며 한국의 동해상에는 고기압이 있으나 어제와는 다르게 동해상 멀리 이동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국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윈디의 유럽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면 내일 21일 수요일 새벽 1시부터는 특히 충청도 지역에서부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원도 지역에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따라서 충청도와 강원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비 피해에 더 신경 쓰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비는 내일 21일에도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한편 미국 기상청도 20일 내일까지 비가 오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비의 양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독일 기상청 역시 21일까지 비가 오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21일에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 21일에 빗줄기가 강해지겠지만 전국에 그리 많은 비는 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태평양의 사후 태풍 탈림에 대한 예측은 다시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각국의 수치 예보 모델들이 예측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예측이 뒤바뀌고 있으므로 계속 지켜봐야 하겠으며 또한 북대 서양에는 허리케인 브랫이 미국을 강타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역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